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본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거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울도 같이 소도와 인사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간단한 인사 같애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모든 거 보고 듣는 거 전부 느끼는 거 영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99%가 다 육적으로 해소해요. 감정적으로 해소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 최고. 여기서 좀 문장을 길게 해야 되는데 좀 지면상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번 주간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제27차 2024년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전세계 파수꾼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2, 3, 7나라 5천 종종 이 보고말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선교지가 많이 힘들지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 외롭지요. 전부 다 베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육관에 다 그렇게 의신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세계 어느 교단에서도 매년 초청해서 선교 대회하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1년 정도 되면 다 에너지 엔코 되니까 와서 공급 좀 받자. 채무 없고 공급 없고 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태아부가 어떻게 하는지 영아부가 어떻게 하는지 유아부가 어떻게 하는지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는지 청년회가 어떻게 하는지 대학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든 전도회의 모든 새가족부 눈에 불을 켜고 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자료 뽑고 그렇게 해서 제2의 연결을 세우겠다. 이런 거룩한 동기를 가지지요. 그런데 그걸 현장 없는 분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왔다가 놀다가 쉬고 가는 겁니다. 자기 현장이 없으니까. 눈빛 하나만 봐도 거의 다 감이 잡혀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가 처음으로 세계 성교 축제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를 본부에서 전체 다 전세계 같이 그리고 3부는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예원 성교대회가 2, 3, 7 성교의 장막 털을 넓히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당일 성교 엑스포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한마디로 전 성교사와 예원 전 성도가 다 모든 기관 부수가 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운려쓰게 되는 시간표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교사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성교의 이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교는 예원교회의 존재의 유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잡고 가야 할 미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교인데 2, 3, 7 나라 복음하는데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인데 그 방향과 삶을 맞추어야 그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방향이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의 성교와 전도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시간표는 뭐요? 역사 시간표. 역사는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잖아요. ADBC.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역사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연자나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마지막이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재림의 시간표인데 재림의 시간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마태봄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제가 캐슨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캐슨이냐.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보면서 더 느낀 것이 뭐냐.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기독교 역사학자들도 말하지만은 땅 끝이 모슬림이에요. 이 모슬림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슬림 80%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이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 안 나오지요. 전도자 못 가지요. 거기 뭐 교회 세울 수 없지요. 세우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들어보지를 못하고 다 구원 못 갖고 지옥 가야 돼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리고 저 모슬림을 저 모슬림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냐. 이게 좀 키예요 지금. 땅 끝이 지금 모슬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슬림까지 복음이 전구되어야 끝이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2, 3, 7 나라 5천조 복음을 향해서 성교적 도전을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모든 성도들은 성교 24 되기 바랍니다. 성교 24. 성교가 뭔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성교 선자도 모르고 성교 시작했어요. 성교하라고 그러는데 뭐. 성교를 위해서 교회 시작하라는데. 성교를 알아야 성교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성교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성교를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성교하지? 찾아보니까 10 걸어서 15분 거리에 이디웅 박사가 운영하는 세계 성교사 훈련원이 있더라고요. 15분 거리 걸어서. 같은 목동에. 같은 동네에. 참 기가 막히죠. 가보니까 아홉 과정이. 애들까지 다 아홉 과정이. 집을 한 개 사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살면서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기문 성교사를 만난 거예요. 일본 파송 1호로. 그러니까 그 성교사 다 같이. 가족들께 전부 다 같이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웅 박사하고 성교 상담한 거예요. 성교 어떻게 하면 성교합니까. 이분은 빌리기람 왔을 때 통역한 분이잖아요. 정례교의 목사님으로. 그래서 성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배우면 됩니다. 단 24 성교. 성교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2, 3, 7 경제예요. 여기에 다 있어져야 돼요. 빛의 경제. 여러분들 경제 여기 다 있어요. 2, 3, 7 미션을 감당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교의 경제를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안 움직입니다. 정말 성교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교비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잡히면 하나님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사가 성교직하고 맨날 돈만 걱정하고 맨날 돈만 밝히고 안 줍니다. 생각 자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제1주의 생명구원에 미친 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굶었든지 갇혔든지 맞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현장으로 그게 사도행전인데 하나님과 사이키를 안 맞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하고 싶어도 못 가고 성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고 싶으면 못하든지 그거 틀린 거거든요.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달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인본주시고 잠버리고 있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영적 자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채워주신다. 몇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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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안 죽을 만큼 줍니까? 너 믿은 도로 될지 알아. 경제 부분은요. 하나님 땀이에요. 하나님 땀의 돈이요. 여기서 테스트 다 받는 겁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이참철 성교 경제의 장황터가 넓혀지는 주간대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부신자들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예원교회 몇 십 년 다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원교회 존재를.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서 못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역으로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닫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 깨닫는 거.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요. 사람이 무슨 착하기 때문에 안 착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 신명기 19장 2절로 사절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급 땅에서 너의 목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해버린 거예요. 못 깨닫고 못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우둔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는 사실. 이스라엘을 못 깨닫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야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저도 훈련 많이 받고 있잖아요. 훈련 받을 때 첫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 꼭 기도 첫째입니다. 듣는 거야 한국말인데 누가 못 들어요? 듣는 거하고 깨닫는 거 다르요. 듣고 보고 다 하는데 못 깨닫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현장이 없어요. 못 깨닫니까. 성령께서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자세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뭘 차별하느냐? 영적 자세예요. 영적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은약 잡아야지 오늘 내 기도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심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교만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땡이에요. 마음의 부정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땡이에요. 들어갈 자리 없어요. 말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산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야 말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문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야 말 것이다. 영계 모드신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4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4대 장막투가 계속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재미로 축구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각인뿔이 체질합니다. 마범팔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병 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적은 5병 이어의 기적 그 모습과 비슷해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별개의 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5병 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7병 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로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지만은 아직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확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3일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간급하게 몰려오니까 메시지를 예수님 하시다가 보니까 3일간 3일 3일 전도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던지 거기 3시간 분들이 3일간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3일 지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설교 길다 짧다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 벌써 시간 다 갔나 벌써 끝났나 좀 더 하지 여기 정상이에요. 네 끝난 거지요. 지루하다 이거지요. 졸음이 온다. 그건 새가족이나 하는 거지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이렇게 사흘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동안 가족 음식이 다 떨어져요. 뭘 게 없어.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갈급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는지 자는지도 모르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중국 가면 이야 말씀 사모하구나. 이번에 박시당 갔더니 이래이래 전부 다 얼마나 간디리 사모하는지 멀리 는 잘 안보이고 앞에 는 잘 보니까 이래 있어 앞에서 부터 엄청 사모하구나. 앞으로 파키스탄 모슬렘 좀 많이 가야 되겠다. 건충 차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갈급한지 지금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온 사람도 있지만 멀리 온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길 가다 갔다 쓰러져 죽겠다. 기신 맥진 했어. 은혜는 은혜고 사람이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들어가야 되다. 지금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자기도 못해 말씀을 듣는다고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본문 사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이미 오병의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먹었을 주라. 말씀을 듣고 바로 불신 안정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여기서 우리가 떡 이지만 원래 다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는 그 당시 성립 번역할 땀 해도 빵 문화가 없었어요. 오죽은 많은데 그래도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빵이잖아요. 누룩이 나오기 때문에 빵.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이 사람도 배불리 먹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포기한 모습. 허탈한 표현. 이런 안타까운 불신앙이 4천명을 모이고 7강조로 남는 7명의 기적이 난 이후에도 똑같이 계속됩니다. 참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요. 불상적인 사람은 계속 불상입니다. 체험 다 하고도 아주 500여 처음 했지요. 700여 처음 했지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듣도 보지도 못한 전부 의무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도 또 불신앙 합니다. 또 불신앙 해요. 14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온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배 안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 이 말 빵 큰 거 하나 있었겠지. 그때 빵이 좀 컸어요. 그래서 머리 베개 하고 자다가 일어나 또 뜯어먹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어요. 쭉 그림들 많이 나와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빵이 커가지고 짜다가 뜯다가 뜯어먹고 뜯어먹고 그 한 걸 하나밖에 없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 떡과 관련해서 영적 교훈을 그렇게 하시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요. 빵을 그렇게 부풀게 하기엔 효모잖아요. 누룩을 확 넣어야 확 부풀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누룩은 영양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영양력이 비는 영양력의 상징인데 이 누룩은 긍정적인 뜻이 있고 부정적인 뜻이 같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양력을 확산한다. 그런 의미예요. 영양력이 나쁜 영양력을 계속 확산해 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외식 위선 같은 종교적 형식주의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로스의 누룩은 세상 풍조에 쉽게 휩쓸려가는 세속주의의 영적 상태 부정은요. 확산 확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확산이 잘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듣더라 확 확산됩니다. 금방 확산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그냥 폰에 그냥 단체 톡에 그냥 못말리죠. 시대가 그래댔지요. 확 하던 시대 부정적인 예수님이 이걸 헤로스의 누룩 부정적인 이거 조심해라. 나쁜 영양력 입히는 거 조심해라. 휩쓸리지 마라. 세상 풍조에 세속적인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는 못해요. 비율대로 말하는데 직접 말하면 또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비율대로 말하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바르셌인과 이 헤로테 누룩을 주야라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영적으로 알아들여야 하는데 누룩만 생각해요. 누룩만 제자들 수준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메시지인데 그걸 모르고 누룩 누룩 우리가 이 떡을 못 가져왔다. 너 때문이다. 네가 왜 가져와야 하는데 서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누룩 말하니까 땅 그거 가지고 싸우고 서로 책임 정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토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창피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책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둔한 마음 다친 눈 다친 귀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도 없어. 안타까워 하셨어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올바른 영격 판단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을 눈으로 보았지만은 보았지만은 본 것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 사건만 생기면 생기면 자신의 한계에 딱 갇혀버려요. 이게 뿌리 못 내린 모습이에요. 자기 수준에 딱 갇혀버려요. 자기 행편에 딱 갇혀버려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옥 같은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와 사건만 오면 불평을 틀어놓습니다. 원망을 틀어놓습니다. 책임을 증가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에 다 묻혀버려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살아왔던 추레급 이 선조들과 똑같은 전철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에게 깨닫지 못함의 비해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 체질 변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체질 변화 쉽지 않지요. 체질이 변한다. 쉽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 체질을 어떻게 바꾸니까? 체질 변화 힘들겠죠. 체질 변화는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요. 예수의 시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바로 보금체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신앙 염려 불안 걱정 원망 불평 예체질 예습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은 제자만 하는 거예요. 훈련 안 맞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냥 예원 교인이 훈련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도의 제자 예원 교인 제자의 제자 권련 받아야 돼요. 학습 이론 중에서요. 누적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적 원리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가지 배운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서 그 한 가지를 딱 단단하게 해서 하나 더 쌓아가는 배운 것 배운 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나면 또 쌓아 또 쌓아 계속 그래야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보통 그렇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딱 하고 체질이 바뀌어요. 성의 인도를 받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수요 예배 금요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이틀 지난부터 헷갈리리라. 또 수요 예배 드리라.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헷갈리리라. 또 금요 예배 드리라. 한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다시금 또 훈련받으러 계속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싸가라고 영적 흐름을 계속해 같이 하라고 아멘 이어 나가야죠. 우리 육체가 되기 때문에요. 7분의 1이 7일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자. 어떻게 바뀌겠어요. 어떻게 성의인도 바뀌었어요. 성공 실패는 성의인도에 달렸는데 성의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좀 내 마음대로 알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상식 내 느낌 내 감각 그렇게 살잖아요. 그만큼 지속적인 예배와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은요.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사실은요. 계속 훈련받다 보니까 책망받고 지적당하고 계속 꾸중당하고 했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의 지나간 후에 3년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책망받아가면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창피당해가면서 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3년만에 성천하시고 나서 그녀말로 현장사역 하는데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이 최고의 자산이 됐잖아요.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사역 중에서 제자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4분의 3이었다고 그랬어요. 3년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과 계속 있으면서 훈련시킨거지 2년이 2년 4분의 3이 싹 딱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훈련시킨 시간도 였대요. 예수님께 들었던 그 메시지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막 다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자마자 사도행인 2장에서 그냥 베드로가 나가지고 그냥 요엘서를 비롯하다가 쫙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가지고 막 일 쫙 그냥 얼멋지 육신 육신적으로 보잘것 없고 매 구주만 들었던 이들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됐어요. 이 제자들 못말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못말리는 제자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운교는 전부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계 모든 성도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받아요. 견고한 영적 망대를 세워가는 절대 망대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덤저로 관점을 바꾸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의 기적과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그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로 13절입니다. 바르션들이 나와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오지 안야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달만 누다라는 지방으로 그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바르션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냐말로 사역이 예수님의 존재가 진짜 하늘로부터 하늘부터 온 것이냐 당신이 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당신의 무슨 마술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표적 보여 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감히 여기서 표적은요 세매의 영혼이라 세매의 이온은요 단순히 무슨 병을 고치는 기적 능력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르션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많은 이적들을 다 보았잖아요 소문도 들었고 다 보았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표적은요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런 것 외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야 맞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그 정거대봐 표적 보여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병자를 보며 치유하신 그런 탄식과 전혀 다르죠 병자의 그 아픈 그 상처 그 공감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마락한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바르션들과의 바르션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모습 그 세대를 탄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탄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였죠 변화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불순한 동기로 표적을 구하는 바르션들뿐만 아니에요 폐역한 세대 폐역한 세대 이 세대를 말합니다 폐역한 세대 표적 보이지 않겠다 이들의 불신앙 질문을요 내수를 감히 시험하려는 이 질문을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바르셈인과 믿음 없는 세대 공통 특징은요 하나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 세대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변화되냐 완악해서 새소카드 해버려가지고 세상에 물들어버려가지고 완악해서 변화가 안 돼요 이 모양점으로 합류화해버려요 마치 출애급할 당시 바르왕이 보여준 그 강박함 모시를 통하여 하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는데도 강박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상세의 삼장이 뭐요 자기 중심적 해석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 해석 자기 유익 자기 자존심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 생각 안에서 딱 갖아놔요 벗어나면 아 노 은혜 안 받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마치 길가밭이야 그랬어요 길가밭 어떤 말씀의 시야도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결실을 못 맺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참기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세상의 성경중심 이 3 이걸 3 5직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좀 세계적인 고학자 안수단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매번 똑같은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 미친 짓이다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계속 하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해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죠 여러분 복원 받으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화 말씀을 받으면 변화 그렇구나 이분은 하나씩 하나씩 단은 아니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 바꾸어 가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강단과 흐름을 완전히 원리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을 통해서 응답 주기 때문에 응답 주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모두 생각 바꿀 때 생각 바꿀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영적 영향을 피우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다 우리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문제 오거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영적 관점을 다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고 대화하고 영적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세 가지 오직 사무직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정로 축구합니다 결론 우리 속담 보면 원수는 물의색이고 은혜는 도래색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 별로 은혜 안 되는 거 잊어버리라 빨리 잊어버리라 은혜 안 되는 거 내게 영적 유의가 안 되는 거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 되는 거는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감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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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으로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은혜는 물에 흘러버리고 원수는 마음에 딱 새겨 저 인간이 나보고 저만의 짓 두고 봐 막 새겨 원수를 가슴에 새겨 은혜는 다 내버려놓고 결과적으로 그 삶이 힘들지요 힘들 영득 암덩어리가 있는데 성장이 됩니까 암덩어리가 다 있는데 이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다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면 잊어버리기 말기 바랍니다 그냥 잊어버려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다 잊어버려 집에 가서 마누라고 남편이 한 판 사고 나면 다 잊어버려 직장 가서 사업장 가서 어려운 문제 딱 생기면 또 다 잊어버려 길값아 돌잡아 가시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밭들이라고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들은 싹 다 새기지 마시고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세요 그러면 성장해요 백해무익한 것 새기고 있다 성장 안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개인 나 개인의 그야말로 각인이 되고 체지라고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새해 먹고 사대 장막탈을 옆에 나가는 은약 성취의 발걸음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깨닫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게 하야 주옵사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으로 날로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가린 뿌리 체지라 되게 하야 주옵시고 모든 관점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